미군과 사우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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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드가 숨진 탈레반과 알카이다 대원들의 묘지. 이곳에만 시신 30여 구가 묻혀있다. 미국에게 테러리스트로 불렸던 사람들. 그러나 아프간 사람들은 이들을 순교자라 부른다. 이슬람에서 순교자의 무덤은 성지로 여겨진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기도하면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슬람에서 사우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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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드가 묘지에는 순교자를 기리는 참배객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다. 취재진은 수도 카불을 찾았다. 카불은 미군과 연합군이 장악하고 있다. 카불의 도심은 평온에 보였다. 거리는 행인과 상인들로 북적였다. 그러나 전쟁의 상처는 지우지 못했다. 곳곳에 폭격으로 파괴된 흔적들이 흉물스럽게 남아있다. 전후 3년이 지났지만 도시 재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쟁으로 집어지른 수많은 난민들은 지금도 유엔이 제공한 허름한 천막전의 열악한 환경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 미국이 약속한 전후 재건과 지원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이라크 전쟁 발발 이후란 국제사회의 관심마저 멀어져 미국에 대한 아프간 사람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바로 이런 틈을 타 탈레반과 알카에다 잔존 세력들이 다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것이다. 휴제진은 탈레반과 알카에다 잔당이 있는 것을 알려진 파키스탄 접경지대로 향했다. 그러나 외국인의 출입은 흐령되지 않았다. 이곳엔 무장군인을 실은 트럭들만이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있었다. 파키스탄 군당국은 미국과 연계해 지난 3월부터 이 접경지역에서 대대적인 알카에다 소탐 작전을 벌이고 있다. 군당국은 오사마 빈라덴 또한 이곳에 은신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9.11 테로 치코 빈라덴을 직접 인터뷰해 화제가 됐던 파키스탄 언론인 하미드 씨. 그는 미국이 빈라덴의 행방을 안다 해도 잡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빈라덴의 행방을 안다. 아프간 공격으로 시작된 미국의 테로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아프간 공격으로 시작된 미국의 테로와의 전쟁. 그러나 전후에도 알카이다를 비롯한 이슬람 테로 조직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건재해 있다. CNN의 알카이다 전문가인 폴리들 기자는 그들이 새로운 형태로 명명을 잇고 있다고 분석한다. 전쟁 각지로 흩어진 알카이다의 교신수단은 바로 인터넷이다. 이미 방식을 많이 소용하는 것입니다. ρ father Aww would you sure is probably also using the Internet to some extent for command and control but we don't see that on public message boards like this. They're sending messages to and fro probably using cheap easily available programs like microsoft messenger or aol instant messenger then probably not using high end encryption or highly sophisticated methods like that because actually intelligence services can spot when a deeply encrypted message is passing across the network but there's almost no way in which intelligence services can monitor the billions of instant messages crossing the internet every day so so long as they don't use any obvious key words like bomb more or some of them are in the second probably communicate very secure me 취재진이 파키스탄에 머물고 있던 5월 21일 we have a lot of checkbook과의 관계는 아니지 TV에서는 알자지라 방송에 출연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한국군이 이라크 추가 파병을 설명하는 내용이 반복 방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각 거리에선 파키스탄 시아파 성직자들이 미국의 이라크 전령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특히 최근 이라크에서 불거진 미군의 잔혹 행위와 민간인 살상을 비난했다 박다도는 실패의 이 해 그 만족으로 내해 또는 성격이 이 나이 아멘 국제사회 동의 없이 강행된 미국의 이라크 공격 이후 이슬람 세계의 반미 감정은 증폭되고 있다.